세계 최고라는 초정 역수. 하지만 현실은 말뿐인 세계 최고였는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필살기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 초정의 킬러 컨텐츠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5억 원이 투입돼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초정 세종대왕 행군입니다.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고증은 희박한 편입니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민선 6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락관입니다. 궁지금식 이에 100년 전 청주의 먹거리를 담은 반찬 등속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유형문화재 지정예고를 받으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대중화에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세종대왕의 교육 이념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적용을 하고 또 한옥에서 숙박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내세워 최근 지역균형발전 국가공모사업의 1차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인근 증평자구산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오는 5월 결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른 대응자금 30억 원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로 정부 공모 지원 대상에 확정만 된다면 초정약수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